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제목이 좀 깁니다 이른바 조국 유죄수건과 아울러서 친문 3대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이지만 울산시장 지방선거 사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앞에 두 사건 그러니까 조국 사건과 유죄수 사건은 개인 비위 사건이나 개인 일탈 사건 혹은 대통령의 판단착오 등으로 미루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아무리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일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었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은 명백히 선거공작이자 정치공작이자 부정선거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그런 사건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성 추미애 해결사 될 수 있을까? 공정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위원을 정격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전진배치하는 것은 그가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워낙 강경한 입장을 밀어붙이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운신의 폭이 넓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추미애가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 바로 인사건을 휘두르면 강공책을 구사하는 추다르크라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꼭 그렇게 돌아갈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쓸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밝혀진 경찰정과 청와대 합동작전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관련자의 업무 일지라든지 관계자들의 진솔 같은 걸 미뤄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수사관들을 물갈이를 하면서 덮을 수 있는 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뻔한 하명수사를 알면서도 물정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검사들이 이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죄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검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덮으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바로 권력 남용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나 검찰총장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직권 세력을 좀 봐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이 사건이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남아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덮어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선택입니다 검찰이 처한 이 기막힌 현실을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거머쥔 추미애 장관이 강공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가 그러한 과정을 쭉 추적해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항상 문제 해결사를 자임해왔고 성성장구해왔고 항상 토업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 과거의 간성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이런 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덮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면 법무부가 주도해서 추미애 장관이 주도해서 결국은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파열음이란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 후보가 기대한 것처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덮기는 커녕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낱낱이 세상에 까발려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열음이 이 정도에 그치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제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불거져 나오는 기이한 일들을 수사하면서 아마도 검찰은 수사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초거대 권력 게이트 같은 사건들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추미애의 강공책이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 두루두루 전후 맥락을 생각할 수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전선이 확산되는 것을 어느 선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시야가 좁고 진영 논리가 강해서 자기 편이 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무리수를 뚫을 가능성이 높죠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긴장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사건의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의 앞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9일 날 방송됐던 썬소리란 방송을 듣고 여우별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학생 딸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 중고교생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 때와는 문화가 달랐어인지 가정에서는 성실, 정직, 꾸준함 등을 이해하게 하지만 또래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고리타고난 옛것으로 취급되는 것에서 혼란스러울까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옛날 사람들 혹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옛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이 희박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결국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유튜브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기본기가 확실히 다져져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실, 정직, 인내, 꾸준함이라는 한 인간의 덕목이라는 것은 디지털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고 읽기 습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창조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우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제게 문의하실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 문제는 공병호 TV를 활용하시고 또 자기 성장과 개발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공병호 자기경영이나 채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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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